하나, 둘, 셋! 안녕 사이! 안녕 사이! 안녕 사이! 예! 렛츠고! 우리 아시트에 온 걸 환영해. 여기는 우리 아시트고 단체 인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 투어스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어스 인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저희 아지트에요. 저희 아지트에요. 근데 여기가 저희 아지트인데. 네! 아지트에요. 저희가 쪽지를 찾아야 해요. 맞아요. 이 쪽지! 이 쪽지! 그럼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지트 곳곳에 숨겨진 쪽지를 찾는다. 뚜둔 뚜둔! 질문 쪽지에 성실하게 답변하고, 미션이 적힌 쪽지를 찾는다면 성실하게 미션을 수행한다. 찾은 쪽지와 미션의 점수를 합산하여 가장 많은 점수를 흡득한 1인에게는 특별한 상품이 주어진다. 우와! 여기 메인 카메라에 대고 한 명씩 도발 퍼즐. 섹시 도발 한 번 해볼까요? 섹시 도발 한 번 해볼까요? 어디 한 번 이길 수 있으면 이겨봐! 오, 무서워. 오케이, 영재 형만 도발하고 시작할까요? 네, 좋아요.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잠깐만, 잠깐만, 아니야. 벌써 손 대려고 하지 마. 오케이, 그럼 다 같이 앉아있었다 시작하자. 다 같이 이렇게 하고 시작하자. 아, 왜요? 좋아, 좋아. 왜냐면 공정성을 아니, 형들 근데 이거 많이 사는 것보다 재밌게 하는 게 중요해. 그러면 재밌게 할 사람 따로, 찾을 사람 따로. 1등 할 사람을 정하자. 1등 할 사람을 정하자. 내가 1등 할게. 내가 1등 할게. 내가 1등 할게. 이거는 시장 약간 특이하게 투어스 구호라는 건데요. 투어스, 콕콕 화이팅 하고 시작합니다. 오, 좋다. 아니, 우리 개인주 언니. 맞아, 우리 힘이 하나가 아니야, 지금. 투어스, 쿵쿵하고 구호하고 싶은 거 확인.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하고 바로 차로창 뒤돌아보지 말고 찾으러 가. 오케이. 투어스! 내가 이길 바라요! 내가 간다! 와, 이거 뭐.. 이거 뭐예요? 와, 이거 뭐.. 이거 뭐예요? 찾았습니다. 찾았습니다. 아까 미리 가두었죠. 짜자잔! 어? 단체 미션! 어? 표정으로 단어 설명하고 맞추고. 어쩔 수 없다. 하나가 잠깐만 되자. 이거 하기 전에 이거 팀전이에요, 여러분. 그래, 이거 윈윈 효과잖아, 윈윈 효과. 아니, 서로가 나 찍어야 돼. 영화상막하. 지피지기. 정천백명. 준비되셨나요? 네. 다들 한마음 한뜻이 되어주세요. 네. 하나 되는 우리. 준비 시작! 기쁨. 행복. 투어스. 한숨. 청량. 청량. 청량하다. 침대 모서리에 달.. 새끼 발가락이 찐인 거? 어? 청량. 시원해요. 벙지점프. 에어컨. 시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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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부르. 삐짐. 행복한. 잔인하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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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창문 보이시죠? 버스, 버스. 나가주세요. 패스, 패스. 끝났어, 끝났어. 마지막 뭐야? 울적한. 아이고, 많이 들었다. 울적한? 1점이요? 나이스! 위빈 효과. 네, 1점. 야, 이건 루즈 효과야. 우리는 팀이야, 우리는 팀. 다음 경민이 형 뽑았다고 하자. 나는 뽑았는데. 나 한 명만 있으면 돼. 나와 잘 통할 것 같은 멤버 1인과 2구 동성. 다는 마시고요. 다는 아닌데. 네? 경민 군이 알아서 잘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영재형 컴온. 일로 오세요, 영재형. 하나, 둘, 셋. 바다. 오케이. 전 산인데 영재형이 바다일 것 같아서 제가 바다했어요. 오, 이런. 후라이드. 뭐야? 근데 후라이드랑 했어요. 막 후 했어요. 아니야, 아니야. 간장이래. 마지막 한 번. 이거 맞히면 돼. 하나, 둘, 셋. 막내. 감사합니다. 아! 어떻게 지났어? 나 진짜 없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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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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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모인도 뭐예요? 모인도는 아무것도 없이 지났어. 여러분 좋아할게요! 좋아할게요. 좋아할게요! 좋아할게요! 형아지, 동생지, 총량짤 대결. 야 이거는 지을 수 없다 이거는 연균의 그게 있잖아 동생이 이겼는데? 당연하지 동생 집 먼저 가겠습니다 오케이 동생 집 화이팅 자 하는 사람을 딱 뒤돌아 보는 거예요 네 갈게요 하나 둘 셋 멋있다 감독님 사랑해요 감독님 사랑합니다 저희를 선호해주신 분 사랑합니다 사바사바를 사랑해요 좋아요 성공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형한테 아 더운데? 찌찌 찌찌 시원한 물 한 개 마실까? 더 먹을까? 짠 짠 싹 와 와 와 세븐에이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깨웨이 감독님 사랑해요 감독님 이거는 진짜 하긴 솔직인데 선글라스는 아 저인가요 저인가요? 저인가요? 감사합니다 보셨죠? 이게 바로 형 이게 동생이야 이게 형 이게 18살입니다 형 이게 19살입니다 이게 무인도에 같이 갖고 싶은 멤버는 저는 헤이 헤이 4인 씨를 뽑았어요 해가 차올라도 이렇게 더워도 해가 질 때만큼은 이만큼 사랑해 멤버 아무도 한 명 들어와서 주어진 제시어의 같은 포즈 최악입니다 하트하면 이런 거 못하는 거지 아니 하트하면 딱 이거잖아 그냥 간단 형 간단한 간단하게 생각해야 돼 제시어는 도훈입니다 도훈이 형이요 하나 둘 셋 도훈이 형 아닌가요? 아 다르잖아요 이거지 도훈이 형 맨날 이거 하다가 형이 나 이거 안 해 이제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예전에 오늘 날씨 어떤 거 같아요? 오늘 날씨 어떤 거 같아요? 날씨 너무 좋아요 시원하지 않아 봐 지금 신이 형 비밀 미션 한 거 같아요 날씨 물어보길 형들 이제부터 날씨 얘기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헤이 헤이에서 가장 좋아하는 다른 멤버의 파트는 무엇이며 그 이유는 그 마지막에 거기 파트를 좋아합니다 뭔가 되게 하이라이트 부분인 거 같아서 거의 되게 감정에 북참 딱 경민이가 잘 표현해 주는 거 같아서 거기를 저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경민아 네? 손바닥 한 대만 가죠? 갑자기 사이를 포착해요 제가 휴대폰 사진 멤버들과 투어스만의 아지트를 만든다면 이름 지어주기 멤버들 네 투어스만의 아지트 이름을 한번 지어볼까요? 혼자 지으세요 아니에요 이거 단체 미션이에요 단체 아닌가요? 아니에요 이렇게 멤버들을 못 찾게 하려고 아주 제가 같이 있어줄게요 어때? 어때? 시원한 물 한번 마시고 시작할 거야 일단? 투어스 베이비 어떠세요? 투 플러스 원 어때요? 우리 둘이 더하면 하나가 더 저희 아지트 이름은 투 플러스 원입니다 그 잠깐 제가 도와주셨으니까 네 버스 교통카드를 찍는데 잔액이 부족하다고 뜨는 상황 나를 대신해 버스비를 내줄 것 같은 멤버는 신이 형 버스비 내줄까? 버스비 괜찮아? 하나, 둘, 셋 맞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와아 좋습니다 지금 맞았어요 그럼 이 점이 감사합니다 예 미션입니다 예 예 예 제 생각에 신유형 예 두 분 한진 하트였어요? 오케이 멤버 이름과 함께 독특한 하트 셀카 하트 셀카? 네 돈이 형과 하트 셀카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형 독특하게 생각해봐요 독특하게 어떡해? 그렇게 독특한 색인 줄 알아요 이렇게 오 좋다 여기 안으로 여기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 있는 하나, 둘, 셋 사회분들 우리 같이 리마인드 네 미션 미니 이 집에 대한 소개를 눈으로 해주기 벅참 아련 햇빛 태양 이렇게 천국인가요? 와 예 자, 저 또 미션 하겠습니다 자 지금 당장 씻고 잠을 자야지만 배가 몹시 고픈 상태다 이럴 때 씻고 먹는다? 먹고 씻는다? 저는 빨리 자야 하기 때문에 씻고 먹는다 현재랑 감상평 한번 말해줄 수 있어? 감상평 아, 눈, 눈부셔 감상평 한번 말해주세요 아, 난 눈부셔 가지고 선물했었는데 저 함께할게요 지훈 씨 일로 오세요 네, 형 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형 멤버와 함께 했던 여름 에피소드 알려주기 오오 저와 함께한 거다 없는 거 아니에요 가주세요 아, 장난 아니고 영재 나랑 빨리 갔었잖아 아니, 있잖아 우리도 우리도 있죠 저희는 무려 이제 데뷔하기 전에 다 같이 풀 빌라 가가지고 맞아요 수영장에서 놀고 근데 심지어 두 번을 갔어요 데뷔하기 전에 그때 정말 재밌었는데 그때 저희가 이제 볼을 샀어야 됐는데 볼이 없어서 빈 페트병으로 공놀이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협조 그럼요, 형 어, 배고파 배고파? 야, 물 마셔 형! 물 마셔, 도원아 어? 나 목마음을 퇴할 수 있어? 목마음을 퇴할 수 있어? 여기 위에 한번 다 해볼 거야 자, 봐봐 자, 조심해야 돼 오케이, 오케이 네, 선생님 할게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자, 경윤이 자, 자 보여? 뭐가 보여? 자 뭐가 보여? 형, 조금만 하면 오른쪽으로 이동 가능할까요? 오른쪽, 오른쪽 좋아 잠깐만 아, 없어 조금만 더 오른쪽으로 아니, 이게 맞아? 뭐 하는 거야, 이게? 아, 형, 미안해요 내려주면 감사할 거 같아 아, 내려주면 감사할 거 같아 형, 나도 한번 해주면 안 돼? 경윤아, 물 한번 안 마실래? 아, 괜찮아요, 내가 형 형, 내가 물 마실게요 안 마신다고? 즉석 투플리 추천하는 여름 노래 한 소절 불러주기 여름에 꼭 듣는 노래가 몇 명의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엉글 많이 했던 노래를 불러보자면 와, 방에 모기가 있어 근데 잡을 수 없어 창문도 열 수 없다면 Do you think of me? 10cm 선배님의 방에 모기가 있어 추천드리겠습니다 헤이 안무의 숲겨진 번지는 되게 생각해내는 이게 뭐예요? 되는 안무입니다 나 해도 돼? 아, 잠깐만요 너 왜 이렇게 많아, 한진 저 찬스 찾아왔습니다 아, 한진 왜 이렇게 많아? 다음 질문 미션 송궁씨 축하 1점 더 화이트 그럼 다음 미션 이거 일단 일단 내겠습니다 오? 왜 찾았어? 돈이 더 돈이 더 야, 돈 찾았어 어? 어디서? 그러면 뭐 내려왔어? 동씨 야, 이거 바꾸자 또 왔어 그냥 이거 바꾸자 잠깐만요 영재형 내려왔습니다 저 혹시 이걸로 점수 매입 가능한가요? 어? 왜 있었어? 왜 왜? 이거 CD 안에 있었어 이걸로는 안 되나요? 이건 파티용인데 이건 찐이에요 자, 잠깐만 일단은 들어가세요 저희가 지금 진행 중이니까 아, 죄송해요 잠깐만, 웨이트 웨이트 하세요 웨이트 웨이트 하세요 자, 좀 뒤에서 하나, 둘, 셋 예스! 예스! 자, 그리고 저도 미션 있는데요, 사이 분들 자, 이 아지트에서 우리 사이를 포착해 오세요 짜세잔 이런 미션을 받게 되어서 자, 급하게 휴대폰을 들고 짜라란 보이시나요? 사이 하트 아니, 이거 어디 있는 거야? 진짜 형, 저 물 마실게요 멋있죠? 네 마시고 너의 소감을 한번 말해줘요 어? 진짜요? 알았어요 이걸 마셔주신다고? 진짜 마시면 진짜 안 된다, 진짜 마시고 그냥 너의 소감을 말해줘 마시는 거 자체는 그게 아닌데 어디서 아는 건데? 이걸 진짜 마셔준다고? 메인카메라 아, 이거 마시면 진짜 안 돼 마시는 건 상관없어 아니야, 그럼 저 형 우승이라고 저 형 마시는 건 진짜 아무 상관이 없어 마시는 건 진짜 아무 상관이 없어 애초에 물이 있는지도 몰랐잖아, 우리는 알았어요 이런 독한 사람들 나 독한 너 뭐해 한진? 한진 비밀 미션이나 이거 비밀! 미션이 진짜 깜놨어요 혼자 놀라 가더라 봐봐 아뇨, 그냥 미션이야 봐봐 무슨 질문이 있지 봐봐 그냥 미션이야 야, 미션 성공 못하게 이거 막아 이거, 이거, 이거 아무 안내도 마크해, 마크해 그냥 리말하는 거 상관 좀 하자 한진, 한진 물 마셔 물 가져와 야 앉아봐 이거 진짜 빈 미션 아니야 우리 헤이 같이 노래 어떻게 된 거야 진아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한번 봐봐 어! 어! 야 한줄이 미쳤어 헤이 몇 번 더 야야야야 조심해 조심해 잘한다 잘한다 조심해 조심해 알아줄게 일 여드롱 여드롱 출냈어요 아! 나와라요 아! 아저씨 땡 아우 어 몇 번이에요 이거 진짜 궁금해요 이거 근데 한진이 형 안 맞춰서 다른 날 맞춰도 돼요? 한 번 한 번 저 저 해봐도 되나요 헤이 헤이 14번 맞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황금 그거 예 예 예 아니에요 예 예 저 헤이 헤이 맞았어 14번? 맞았어 맞았어 아 뭐야 세고 있어 14번 우리 사람들 노래 들 때 네 잘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저 단체 미션이에요 뭐예요? 이리 와봐요 협조를 안 해주신다? 정수로 못 받으십니다 좋은 일 같이 하이파이브 해주시면 안 됩니다 협조 안 해주신다? 제가 못 해요 이거 비밀 미션이네요 오케이 렛츠고 화이팅 화이팅 뭔데요 뭔데요 비밀 미션 통과 영재랑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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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잖아 아 장난이야 장난이야 빨리 뭐라고 더 아 오케이 오케이 당연히고요 단체 미션 눈 가리고 하이파이브로 멤버 맞추기 우와 근데 어렵다 오케이 공정하게 하자 네 자 일단은 오케이 자 1번 타자 1번 타자 1번 타자 2번 타자 이경민 야 잠깐 너 말하고 하니 가능해 미안해 1점 맞췄어 아니 아니 다시 다시 웃운거 아니 아 잠깐 아시다시 아fare 가겠습니다 일단 이경민 신정환은 아냐 신정환 그러니까 온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한지원 한진 한진 오오 대박 대박 정답 믹스 할게요. 가겠습니다. 이경민? 정답! 진짜로? 진짜로? 목장갑인데 이거? 최영재 오! 맞아? 정답! 손이 커. 진입? 파이팅아. 한지훈. 3점 축하드립니다. 3점. 초리 초리. 나 더 똑똑한 것 같아. 3점 축하드립니다. 3점. 제가 편안이거든요. 제가 죽었을략하여. 형이 진짜 없어. 오늘 날씨가 좀 어때? 형 제가 해줄게요. 진짜? 나 태워준다고? 저 태워주세요. 저 태워주세요. 나 태워준다는 거 아니었어? 저 태워줄게요. 나 태워주면 나 허리 부러져. 그래서 뭔데요 형 미션이? 오늘 날씨 어때 형자? 오 형! 오늘 날씨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니 뭘 미션이야 밴드 동아리 뭐야? 투어스의 포지션 정해보기 신이 형 드럼 찾았어! 지훈이 베이스 그리고 저 피아노 한진이는 심벌즈 그리고 경민이는 코러스 도은이는 보컬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밴드 동아리는 감사합니다 없애는 걸로 하겠습니다 너무 어려워 같이 하자 어? 잠시만요 네! 네! 지금 누구 중환이 있다니까? 중환이 있는 거 같아 근데 난 진짜 없는데 빨리 자백해 아니 정환이 형 두 개 있어 지금 나한테 지금 있어 근데 나는 이거 그거야 두 개지? 어 그거랑 함정카드 이 굴레를 이제 끝내야 돼 이 문을 열열줄 수 있나요? 열었 있어? 진짜? 나 여기 봤었는데 아까 보지 이게 우와 대박이다 잘 찾았다 근데 실패했으면 좋겠어 단체 미션 뭐야 오늘 단체 미션이에요 단체 미션 다 뭐에요 우리 함께 달려로 릴레이 육행시 야 정말 료 어떡하냐 자 갈게요 그럼 나부터 할게 그럼 전원으로 할게 Nice's로 할까? 아 오케이 오케이 아 그럼 내가 마지막이야? 내가 마지막 그래 아무렇게 해보자 일단 다 마지막할게 지금 앞에서 잘 오케이 내가 우 할게 자 우리가 달려 가겠습니다 같이 우 해 주세요 우 우 We 우리가 이렇게 많이 시간이 걸렸는데요 리도네 이렇게 중요한 순간 여러분들에게 꼭 할 말이 있습니다 함! 함께하면 좋겠다 깨 깨방정 부리지마 한지 훈 갑자기 달 달리 드릴 말씀이 없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마지막 이거 끝났다 여기까지 이상 투어스였습니다 성공! 감사합니다 다 같이 1점이에요 다 찾으신 거 같은데요? 저에게 3개 있는 거 합하시면 다 찾았습니다 여기서 함정 카드 발동 멤버와 질문지 성공 횟수 교환 저는 몰라요 누가 얼마나 찾은 거야 1등? 굉장히 열심히 돌아다니는 친구가 한 명 있는데 한지인 형 같은데 단체 미션 점수까지 다 포함을 해야 돼 처음에 잘 모았던 건 도훈이 형이 왜냐면 아까 3점을 혼자 얻었잖아 아니 아니 나 개인 미션을 많이 안 했어 근데 진짜 열심히 해서 경민이니까 이거 배틀째로 바꿔줘야 돼 저 계속 틀렸어 저는 2분으로 가겠습니다 어렵게 모셨죠? 최용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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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가 너무 궁금해요 저 진짜 열심히 시작했거든요 최용재군! 저 아까 신이 형 목맞춰져가지고 여기다 찾았는데 한 번 그러면 공개를 해볼까요? 좋아요 최용재군! 최용재군! 4등! 최용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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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열심히 했는데 근데 좀 많이 못 찾긴 했어요 나 개인에서 하나도 못 찾았어 나도 개인에서 못 찾았어 3등! 도은이 형이 많이 했던 거? 3명! 한지! 오? 대박! 대박! 6등! 와, 쓸모! 울지 마! 이왕 신이 형이 1등 했으면 좋겠다 도은 형 2등? 신이 형 거 2등 도은 오! 고생했어 고생했어 진짜 1등이었어 그러네 1등이랑 바꾼 거였어 와 그거네 1등 너가 1등이었구나 와! 와! 야 이게 뭐야! 와! 딩딩디리 딩딩딩딩딩딩 마지막 감정 정답은 다섯 명의 역사적인 셀프입니다 와! 말도 안 돼 진짜 나쁘다 감정 카드 발동이죠 역전 전 1등으로서 정말 열심히 했고 정말 사랑스러운 결과를 울어? 울어? 울었어요? 오케이 이상 6등 영재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상품 잘 받았으면 좋겠고 오! 착해 착해 와! 이왕 1등 이렇게 한 건 좋은 상품 받아가지고 아주 공주님처럼 잘 했으면 좋겠고 착해 착해 오 착해 1등의 상품? 네 너무 기회입니다 이걸 거 같았나요? 세탁기? 건조기? 눈 감으세요 눈 감으세요 대박인데? 이거란다 아니 이게 괜찮아요 생각보다 많이 대박이야 근데 이거 생각보다 깜짝 놀랐어 나 진짜 방금 봤어 더 있어요 이거 그냥 시작해 이게 맞아 진짜 이거 뭐야 진짜 그 정도라고? 진짜 그 정도라고? 왜 망했어 진짜예요? 뭔가 좋은 좋은 느낌 이거 펜슬을 준다고? 좋은 느낌이나 펜슬 이거 괜찮아? 눈 뜨셔도 됩니다 수고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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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냉장고 이거 진짜 있어요 지으러 가는 거 진짜 있어요 아 나 진짜 너무 기대돼 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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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요 아니 근데 그거보다 더 세요 그걸 다 통솔할 수 있는 거야 맞아요 저는 이걸 받았습니다 뭘까요? 한번 보세요 형 우리 여행콘텐츠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거 오오오오오오 막 막 그냥 침대에 누워가지고 그냥 짠 신이 형과 여섯, 다섯 명의 하이인데 이런 거 할 수도 있긴 하겠다 아 부럽다 사실 저도 이렇게 비겁하게 1등을 원하지 않았는데요 일단 영재 분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저는 절대 그 아 진짜 아 진짜 너만 미련 같지 봐요 앞만 보고 달리면 안 된다는 게 투어스 여러분! 해외 가고 싶어요! 네~! 가고 싶어요! 여행 콘텐츠 찍고 싶어요! 네~! 가봅시다! 네~! 신중하게 고민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면 될까요? 우리 또 농구회로 가야 되잖아. 저 옆반 애들이 아까 붙잡아 해가지고. 우리 오늘 치면 안 돼. 치면 안 돼, 오늘. 우리 연습 많이 했잖아.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오케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투어스였습니다. 트윈닉포! 세븐위드하우스! 감사합니다! 안녕! 농구하러 가자! Let's go! Let's play this game! 여행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Let's go! 오케이, 일단 농구 먼저 갔다가. 갑시다.